JMS 주일말씀, 자기신앙 자신이 할 일인데 하지 않고 두면 항상 그대로 있다. 자기가 안 하는데 누가 하느냐. 제 할 일 자기가 못하면 다른 자에게 부탁하고 시켜서라도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님이 상관하시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힘들어져서 제대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힘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일을 안 해서 힘든 것이다. 가령 하나님 성령님과 주 안에 사는 자라도 각자 행위에 따라 신앙도 삶도 다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더 찾고 성기고 좋아 사랑하고 사는 것은 저마다 자기 신앙이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성령님 주를 믿고 살아도 누가 더 많이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강해지고 굳건하게 되고 잘됨이 좌우된다. 하나님 성령님 주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할 일을 하며 저마다 행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이 힘들어진다. 자기 신앙, 자기 의지인데 행하지 않으니 점점 새약해진다. 말씀은 신앙 안에서나 밖에서나 같은 이치다. 신앙 생활을 희망을 가지고 뛰고 달리며 하지 않으면 패인된다. 희망으로 뛰고 달려야 인생 힘들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모르면 실패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대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심판받게 하고 복도 받게 한다. 우리의 삶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신다. 자기 책임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행할 것은 하나님의 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기 책임 신앙을 해야 된다. 자기 행위대로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부르면서 행하여야 자기 신앙을 살리고 자기 신앙을 하게 된다. 이것을 특히 우리의 신앙인들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만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신앙, 자기 의지다. 자기를 믿고 자기 할 일을 하며 사는 신앙을 해야 된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책임을 하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 자기 자체를 존재시킨다. 하나님은 행하는 자는 어깨에 창조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지만 구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따로 있다. 사람이 스스로 못 얻는 것들이다. 그 외에는 열심히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해서 얻어야 된다. 자기 신앙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시험에도 들지 않으신다. 자기 책임을 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희망하던 기뻐하고 좋아하는 보아와 원하던 것을 얻었어도 그로 인해 계속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더 이상적인 삶을 이루게 된다. 받은 것을 계속 기히 여기고 좋아해야 유익이며 보람과 행복이다. 줬어도 기뻐하지 않고 가치를 모르면 있어도 보람이 없는 자다. 우리가 새 역사에서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모시고 살아도 가치를 모르고 망가 뜻과 목숨 다해 기뻐 행하며 살지 못하면 시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최고 원하는 뜻도 이루지 못한다. 똑같은 하나님 성령님 주를 믿어도 더 기뻐하는 자가 있고 덜 기뻐하는 자가 있다. 같은 3위를 믿어도 6도 0도 차이가 있는 것은 누가 더 좋아 기뻐하며 가치를 알고 성기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느냐의 차이다. 더 행하는 자에게 더 행한 대로 대해주신다. 얻고도 가치를 모르고 잠자는 자는 아직 얻지 못해 희망으로 얻으려 하는 자만도 기쁨이 못한다. 원한 것을 해주셨으면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얻은 것을 제대로 몰라서 고통을 받으며 얻으려 애간장 태우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성령은 우리가 애타게 구해도 주시지 않는 때도 있다. 얻고서 가치를 모르고 태만하게 살까 봐 그렇다.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성령님 찾고 부르고 의지하면 행여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모른다 하여도 자기가 의지하기에 자기 신앙이 되어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이 자기 신앙을 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낙심내고 갈 길을 잃고 후에는 사망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우실 때만 은혜가 아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희망으로 감사하며 은혜 생활을 할 때 신앙이 파손되지 않는다. 기뻐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자기 책임인 자기 신앙을 밤낮 해야 된다. 아멘